은심아 아이고, 거맛 널 일어나갔습니다 아니, 니 이번엔 지 언제고 샀나? 나이 많은 할머니가 쪼그려 앉아 있길래 야, 나는 젊은이야! 그 사람은 백살도 더 넘어 보였단 말이야 그럼 내가 안 반했나? 센티한기 엄마 이것들 보래 아, 나 힘들어서 더는 못해 너 이거 다 해야 잔다 아이고, 삭실이 쑤신다 소울 여자는 다르네 이게 대체 몇 개고 뭘 나오야, 이 개야? 조그만 투덜거려 투덜이 니 참 삐심이었지 삐심아, 삐심아 나는 삐심아 밥 먹자 아니,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는다, 이제 와 니 은심이지? 맞지? 아, 내 모르겠나? 전태와 아이가 니 맨날 쫓아다니거든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킨대 아, 내 60년만에 첫사람 왔는데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있노? 고향이 왠지 좋지, 그지야? 나도 몰랐지 이렇게 내가 다시 올 줄 우리가 지금 벽기로 살다 죽었으면 싶다 내 믿게! 니 덕분에, 태워 덕분에 다시 사는 것 같았어 친구 가보고 싶다 친구 가보고 싶다 내일,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니 친구 할꺄 가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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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식이 타사지